이원욱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와 같이 강성 지지장, 한마디로 산토끼 중에 산토끼만 보고 정치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정치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부 수색해 왔더니만 두 명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당원이 아니네. 당원이 아닌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이원욱 의원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냐라는 평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욱 의원 한 사람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갈등으로 이게 비회담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역시도 특정한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혹은 강성 팬덤에 의해서 민주당의 국민의 의견과 점점 괴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성 당원 자제 당부하면서도 외부 이간질 탓한 이재명. 한결의 기사입니다. 강성 당원,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갯달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어떤 팬덤에 대한 문제가 지금 당내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외부 이간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얼마 전에 우리 당내 여성 의원 한 분한테 좀 심한 문자를 보내서 폭언, 협박 또는 모욕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당내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요. 당원인데 답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당원을 가정해서 장난을 친 것이거나 이간질을 소위한 것이거나 허위사실의 기초에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확인 좀 하자. 이재명 대표 지금 당내 굉장히 강성 지지층, 개딜들 어떤 문자 폭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당원이 아니더라. 외부 이간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얘기냐. 시초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원우 구의원이 지난 21일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침에 받은 문자 하나 소개한다.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는지 묻고 싶다라고 이원우 구의원 지금 비명계죠.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대신 무슨 문자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문자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슨 문자냐. 200석을 줘도 수박들이 다수인 민주당은 국힌만도 못하다. 민주시민, 화평나 죽일 수박놈들 완전 박멸시켜야 되나. 말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고 자극적인 이런 문자. 이거를 지금 특정인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보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이런데도 강성 지지층이랑 단절 안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알아보니 조사를 해보니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니더라. 외부인이더라. 외부 이간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국민의힘일까요? 비명일까요? 저는 이원우 의원이 강성 당원이라고 하지 않고 강성 팬덤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원우 의원은 한마디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민주당 당원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이제 이른바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데서 20만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원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와 같이 강성 지지층. 한마디로 산토끼 중에 산토끼만 보고 정치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부 수색해 왔더니만 두 명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당원이 아니네. 당원이 아닌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이간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이원욱 의원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냐라는 평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주당 자체의 어떤 자정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냐.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층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권종위원님. 그 문자 보내진 분이 국민의힘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면 매우 모욕받아야 되고 인신공격받아야 되고 이 공론장에서 마치 나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니까 그것을 좀 당대표의 권한으로 막아달라. 당원이면 제명이라고 하는 조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따져달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논점의 본질을 좀 지워버리고 이간질에 당하지 마시라 이렇게 되물을 잃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정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공론장이 너무 엉망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당대표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공론장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 외부 이간질이라고 얘기한 이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직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간질을 언급한 건 문자폭탄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발신인이 비당원으로 확인이 된 비명계 이 해당 이원옥 의원한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 이원옥 의원에 대한 선전포고다. 신정연 의원님. 네. 선전포고 맞나요? 선전포고까지 가겠습니까? 같은 당의 당원들인데요. 다만 불편한 기색을 분명히 표시한 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을 지목해서 이원옥 의원이 글을 올렸고 그것이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당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 어떤 공적인 공간 안에서 정확히 지적하면서 이간질 당하지 마셔라라고 하는 건 다그치는 느낌이 강했죠. 저는 지금 이원옥 의원 한 사람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갈등으로 이게 비회담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역시도 특정한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혹은 강성 팬덤에 의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의견과 점점 괴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원옥 의원의 좀 강한 발언이 있더라도 앞서서 권지웅 비대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지 이런 발언을 한 사람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대표로서의 역할이 맞는가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당을 아우르는 마음으로 이원옥 의원의 말까지도 포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강성 팬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방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대안을 지시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저도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공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간질, 이전투구로 점철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좀 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수박을 드시는 장면이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농가를 방문한 사람이셨죠. 네, 그래서 당연히 지방에 가시면 날도 돋고 하니까 수박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미묘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박 논쟁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수박을 드셨던 그 정치적인 약간 상징적 사진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간질이라든가 이준투구에서 만약에 민주당을 구하고 싶다. 수박을 안 드셨어야죠. 다른 걸 드시고 식혜를 드실 수도 있고 수박 말고 참외도 있고 참외도 있고 토마토도 있는데 왜 수박을 먹었느냐. 왜 수박을 드셔가지고 문제의 중심에 섰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게 예전의 민주당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전의 민주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런 가치들에 충실했던 예전의 전통적 민주당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민주당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권중 위원님. 저는 뭐 수박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수박이 찬해져 있으면 그게 수박이든 아닌데 먹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일관되게 당내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연결돼서 되려 더 단단한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욕설이나 협박 이런 건 제발 그만하자.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 악성 문자를 신고받는 센터까지 만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아까 이간질이란 말이란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묻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수박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강성 팬덤층이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왜 대표께서 수박을 드시든 참여를 드시든 제가 성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층 개딜들에는 이것이 수박을 씹어먹으라는 신호다.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권 의원님 말씀처럼 수박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란을 부리거나 이의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말씀 중에 강성 지지층이 어쩌거나 다른 시그너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명인의 마을에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수많은 디저트 중에 수박을 고른 건 이건 강력한 시그널이다. 밥 갈고 수박 씹어먹으란 암호다. 이제 시작이다. 각오해라 수박들아. 이런 얘기가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정연 의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수박이라고 해석하는 강성 팬덤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나 앞으로 수박 먹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자리는 청년 농부들이 수박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수박 수확했는데 참회 갖고 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재명인의 마을이나 강성 팬덤 침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경고하시고요. 마치 처음 본 사람들처럼 결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지금으로서는 해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선전포고다, 이원욱 의원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그래서 청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무슨 청원이 올라왔느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원욱 의원 징계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일단 2,300명 정도가 청원에 동의를 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와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으로 문제는 위시되는 어떤 다른 목소리들을 좀 압박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일 텐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경향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팬덤 결별 놓고 내홍 깊어지는 민주당, 비명, 혁신위 전권, 친명, 선출직 우선입니다. 지금 팬덤과 결별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최고위에서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받은 문자를 소개하면서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했습니다. 당대표에게 이래도 개딸과 절연하지 않겠냐고 발언했습니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하여 당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서은숙 최고위원, 해당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소명하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해당 의원, 이원욱 의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건, 권지웅 의원님, 이원욱 의원을 광장 한복판에 좀 세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최고위 발언으로 해명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이 이전 투구의 모습처럼 보일 것 같아요. 진흙탕에서 막 개들이 싸우는 듯한. 사실 원래 이 논의가 됐었던 처음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너무 이견에 적대적으로 폭언들이 오가고 그러니까 이견을 아예 못 내고 입 다물게 되는 것. 그래서 공론장이 공론장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이원욱 의원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제기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으니까 해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며 사실은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서로 꼬투리 잡아서 싸울 때인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돈몽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실 민주당이 되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부에서는 아주 적대적인 언어로 이견조차 말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여겨지는데 여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절박함은 어디 가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꼬투리를 잡고 있는 모습 자체가 지도부가 되려 스스로의 리더십을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되레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본질에 가까운 대답들을 해가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의원의 선전포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팬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아까 잠깐 영상으로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양희원영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책을 제시할 수 있게 꾸려지길 바란다. 다만 혁신위는 임명 당 지도부는 선출이다.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은 혁신이 논란까지 좀 불똥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민주 내원 키운 혁신 논의. 혁신 논의. 당원권 강화. 팬덤 정치 청산.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친명계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봉투 사건으로 결국 대의원제 없애고 당원권을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명계. 하지만 비명계는 그럴 경우에 개딸 영향력만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를 좀 청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 얘기가 지금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OX를 아까 양희원영 의원이 SNS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도부는 선출이다. 그렇다면 임명 권한은 선출 권한을 앞서지 못한다. 하나, 둘, 셋.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또 갈리네요. 진보 보수가 아니고 약간 갈리네요. 일단 신정현 위원님.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볼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앞서야죠.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쨌든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혁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 대표가 선거에서 지고 지금과 같이 당내 내용이 극화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원을 다 뜯어고쳐버려서 김상원 혁신위를 띄어요.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죠. 그러고 나서 당은 완전히 세 판을 짭니다. 거기에 필요 없는 사람 정말 자르고 필요한 사람들 채워가면서 그렇게 세 판을 짜서 선거를 치르고 대선까지 승리하죠. 여기에서 관건은 무엇이냐면요. 혁신이라는 것은 다시는 볼 것 같지 않게 쳐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이란 이름은 달아놓고 가면은 씌워놨는데 여전히 권력은 선출직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 마음대로 한다. 혹은 대표 마음대로 한다. 이래버리면 거기서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비탄받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정권을 줘야 하고 앞서 말했다는 두 가지 조건. 처음 본 것처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의 민주당에는 결코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은. 맞다. 지금 보면 지금 문제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는 당연히 정책 교과서에 보면 선출 권력이 앞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자체가 저는 좀 희화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원우 의원이나 비명계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달을 보라고 하고 있는데 달을 보라고 하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논란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 보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